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변에 실직인 상태 그러니까 일 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많아가지고 나는 한 실업률이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발표는 되게 낮게 10%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낮은 4% 5% 이렇게 발표한다고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적 없어요. 그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업의 정의는요. 뭐냐면은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에요. 사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실업이라는 상태는 뭐냐면 일할 준비는 돼 있어요. 누군가 직업을 제한해 주기만 하면 일할 자리를 구해 주기만 하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실업자라는 것은 뭐냐. 실업자는 우리가 보세요. 지난 4주간 여기서 이 지난 4주에서 이 기준은 뭐냐면 자,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그 주를 전화하고는 그 주를 포함해서 4주일 동안 일을 안 해요. 수입 있는 일을 안 하고. 이거 보세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본 일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 중에서 직장을 막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아, 나 지금 직장 구하려고 너무 힘들어. 이래가지고 좀 구직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일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업자가 아닌 거겠네요. 그렇죠? 직업이 없어도 실업자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통계청에서 전화를 건다고 그랬죠. 전화를. 전화를 걸어서 실업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렇게 표본을 구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15살을 기준으로 해서 15세 미만이거나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 있죠. 지금 군인이라던가 수감자들한테는 아예 전화도 안 합니다. 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실업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업자, 취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이 되게 잘. 사실 우리 무슨 테셋, 그리고 매경 테스트, 그 다음에 그 밖의 자격증 시험에서도 공무원 시험이나 엄청 잘 나옵니다. 이 비경제활동 인구랑 얘랑 헷갈리니까 잘 나오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신문기사나 그런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실망실업자였죠. 구직포기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실업자 상태에 있었어요. 이 실업자 상태에 있는 건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막 하고 있다가 이력서를 한 20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직장 구하는 걸 포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실망실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거야. 실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 그러면 취업자가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실망실업자가 실망실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업률이란 것은 뭐냐 자 실업률은요 실업자 수 더하기 취업자 수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취업자 이 두 개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 수가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의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실망실업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실망실업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이 실업자 중에서 아까 실업자가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할 의사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력서를 한 50군데 정도 넣었는데 면접가서 다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직업을 구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직 포기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 취업자는 아니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에서는 실업률을 낮춰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사실 취업하지도 않았는데 취업하지도 않았는데 실업률을 낮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컨대 자 보세요. 이제 실업자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가 97명이래요. 이 사회에서는.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실업률을 구하면 실업자 수가 3명이고 취업자 수 97명이잖아요. 실업자 수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00분의 3이니까 3%의 실업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력서 20군데 넣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직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1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망실업자가 1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이제 더 이상 3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면 2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취업자가 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면 실업률을 구하면 실업자는 이제 2명 취업자 수는 그대로 97명이에요.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업자 수가 3명이 아니라 이제 몇 명이에요? 2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몇이냐면 99분의 2 더하기 97이니까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보다 낮아요. 정확하게 이게 2.02%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어때? 낮아졌잖아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직을 포기했는데도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망실업자가 실업률을 낮게 만드는 사실 취업을 하진 않았는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가 있냐면 취업자의 기준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 취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 일주일 동안 조사 기간 중에 전화한다고 그랬죠?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일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일을 했는데 무급으로 돈 안 받은 가족 종사자도 포함한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한 무슨 분식집에서 저기 그 아버님이 분식집 하고 있는데 아들 둘이나 뭐 거기 자식들이 두 명이 나가서 도와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 돈은 못 받지만 취업자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업자의 정의 자체도 굉장히 취업자 자체도 이 취업자의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실업률이 되게 낮게 보이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대부분 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통계 분류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괜히 이거 보고 막 또 국가 정부의 불만 같은 거 가지 말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유사하니까 그런 걸 쓸데없이 욕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전에 실업률의 맹점을 좀 봤죠. 그렇죠? 실제로 취업하지도 않았는데 어휴, 실업률은 되게 낮게 나올 수도 있네. 어떤 존재 때문에 이 실망실업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전업주부도 사실 결혼한 다음에 일 그만둔 이 전업주부도 충분히 일할 수 있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데도 그리고 이 사람, 이 전업주부도 전업주부 말고도 또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우리 실업률을 통계해서 빠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도 실업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낮게 나오는 원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실망실업자 같은 이런 사람까지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 좀 고려한 어떤 그 실업률과 비슷한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고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